도착하면 마지막 전화 한 번만 기어찬 목소리로 잘 왔다고 인사 한 번만 그저 그것뿐이면 돼 습관처럼 알고 있던 익숙한 너의 안부 거기까지만 이별하는 사람들 그 속에 나 우두커니 어울리는 게 정말 헤어졌나 봐 모르게 바라보았어 네가 떠난 모습 너의 가족 멀리서 손은 들어주었지 하늘에 네가 더 가까이 있으니 기도해 주겠니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 다른 눈에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져도 서러워도 나를 찾지마 오늘 바라보았어 네가 떠난 모습 너의 가족 멀리서 손은 들어주었지 하늘에 네가 더 가까이 있으니 기도해 주겠니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 오늘 바라보았어 네가 떠난 모습 오늘 바라보았어 네가 떠난 모습 너의 가족 멀리서 손은 들어주었지 하늘에 네가 더 가까이 있으니 기도해 주겠니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 어쨌다 그래서 왜 라보았어 네일 자신이cam 열기에 여행을 다녀오는 오늘 바라보았어 fro